안녕하세요 어... 헤어스타일 저도 바꿨어요 지금 이상해요? 아니요 아니요 귀여워요 어떻게 해야 되지? 멋있어요 따라갈게요 어떻게 해요 지금? 네? 귀여워요 따라갈 것 같아요 괜찮은데요 저였더라면은 볼륨을 좀 더 줬을 것 같아요 중간에 어떻게 보면 안되네요 보기 좋습니다 막 이상하게 이렇게 붙어있고 그렇지만 안으면 되거든요 저는 원래 외모에 별로 신경 안 쓰는 타입인데요 손에다워요 보여요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